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입니다. 어제 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입법에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철학적으로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비판하는 내용과 요즘 시중에 사이다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사실은 주거 안정성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발언이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관련 입법에 날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의 자유를 왜 통제하느냐는 것이 주 원내대표 주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동시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주장합니다. 부동산을 통제할 거면 현찰부자 주식부자도 통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이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진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부동산과 현찰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추경을 편성할 때 부동산을 찍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늘리거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그렇게 마음대로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좁은 국토에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에 대다수 시민들이 사는 조건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정된 재화로서 토지와 주택이 가진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제한성, 그로 인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투기가 만연하여 겪게 되는 서민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 서민주거안정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보다 투기의 자유와 불로소득이 더 헌법적 가치라고 믿는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